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준비하실 때가 됐죠. 내신공부와 수능 다릅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도대체 영어는 뭘 공부할까 많은 학생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저도 현장 강의에서 문제풀이 강자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추천드리는 방식은 딱 이 제목대로입니다. 겨울방학 내내 어휘와 문장 해석 제대로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실 때예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3월에 학교 가자마자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EBS 질문 있죠. 고3 때가 되면 사실 공부는 되게 단순해집니다. 영어가 거의 모든 학교가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EBS 교재가 내신이기도 하고요. 중간 기말고사, 내신 범이기도 하고요. 수능 연계 질문이기도 하고요. 거의 모든 학교의 기본서로 공부를 합니다. 3월 달부터는 EBS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 EBS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시면 할 겁니다. 고2 때와 해석하는 거랑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어휘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 문장의 구조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는 해석 공부에 집중을 해라. 그럼 제가 고2 모의고사와 수능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고2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 또는 수능의 차이점. 첫 번째가 뭐냐. 평균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달라요. 고2 모의고사는요. 보통 14줄에서 16줄짜리가 글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주제, 제목, 요지 또는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 14줄에서 16줄인데 수능은요. 두 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2하고 고3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두 줄씩이 길구나.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고2 때 제가 해석하던 방식대로 그 속도로 해석을 하잖아. 그럼 정확하게 영어 리딩 문제는 28문제지만 장문독회가 두 개, 세 개 문제가 딸려 있으니까 지문은 25개입니다. 모든 지문이 두 줄씩 길어지면 25개 곱하기 두 줄은 50줄이 나와요. 그럼 50줄이 어떤 의미냐. 고2 때 문제 풀던 속도로 문제를 풀면 고3 기출문제 세 문제 아예 못 풉니다. 시간적으로 빡빡해져요. 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2 때하고 고3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문장 길이가 거의 모든 글이 두 줄 이상 길어졌기 때문에 고2 때 읽던 속도로 읽으면 세 문제를 찍어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아 해석법만으로 맞구나. 그럼 두 번째 평균 문장의 길이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지문의 길이고요. 글 전체 수능 혹시 아세요? 수능은 보통 몇 문장으로 구성돼 있게요? 보통 일곱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2 기출문제는요 보통 한 문장이 두 줄 정도가 한 문장이에요. 근데요 수능은요 세 줄입니다. 뭐냐면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자 올해 수능에서도 빈칸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장이 4개밖에 없습니다. 18줄인데 4문장이야. 그건 뭐야? 한 문장이 4.5줄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거의 다섯 줄씩 나온 거야. 뭐냐면 읽어도 읽어도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단어 위주로 학습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장이 네 줄 다섯 줄이 넘어가잖아요.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장 길이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읽어도 읽어도 끝이 안 나니까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EBS 교재 똑같습니다.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짜리 글 기본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2 때 실력으로 그대로 문장을 만약에 고3 거를 풀잖아.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요. 둘째 단어를 알았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해석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어휘가 달라지죠. 고2하고 고3에서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고난도 어휘가 더 들어간다가 아니라 다이어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럴 때 학생이 막 미쳐버립니다. 이거 다 어떻게 공부하지? 이거 뜻이 여러 개 한 세 개가 있는데 이 셋 중에 뭐야?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수거가 많이 나오기 등장해요. 그럼 다시 겨울방학 내내 어휘에 암기는 필수사항입니다. 특히나 다이어와 수거는 꼼꼼하게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EBS 질문의 난이도예요. 저한테 이제 Q&A에도 많은 학생들이 물어봤던 내용 중에 선생님 제가 EBS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 6월, 9월 수능보다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뭐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거의 매해 Q&A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6, 9, 수능보다 EBS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저분한 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올해라고 할게요. 올해 EBS 교재 제가 기억납니다. 가장 길게 나온 문장은 9줄짜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9줄만에 마침표가 나와요. 그럼 학생들이 어때요? 이건 뭐 단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어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풀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름방학 전까지는요. 특히나 지금 겨울방학이요. 여름방학 전까지는 해석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1월, 2월에 어휘 암기를 확실하게 하시고 문장 해석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월 달에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EBS 질문 자체가 해석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셔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EBS 연계 책 3개 있죠. 수능특강 영어 영역,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완성 3가지 책이 EBS 연계되는 책이기도 하고 변형돼서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요. 보통 학교의 내신으로 나오는 책이기도 한데 책 자체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책 3권을 다 공부한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중간에 포기를 해요. 왜? 책이 어려우니까. 근데 거꾸로 해요. 1월 달, 2월 달에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3월 달 고생을 안 합니다. 수업하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문제풀이는 사실 물론 6평 대비해서 5월 달에 공부하는 거는 찬성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공부는 여름방학 이후로고요. 그 전 타이밍은 무조건 해석입니다. 특히나 영어가 내가 지금 1등급 선생님은 항상 거의 만점이었는데요. 이런 학생이 아니라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어휘와 해석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 해석 채화하는 공부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3월 달 이후부터 EBS 공부하는데 되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겨룹방학 절대 지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시고 3월 학평 역대급 점수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